오늘 알아볼 주제는 슈퍼푸드 아보카도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아보카도가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몸에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풍부한 섬유질 덕분에 소화에도 좋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죠. 아보카도는 비타민이 비타민C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K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비타민B 욕는 면역체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도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에 아보카도를 포함하려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에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게 구운 빵에 아보카도를 얹으면 완벽한 브런치가 완성됩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맛과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지인들에게 정보 공유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